1952년 1월 31일 발행된 우표 니시아만에는 에도시대 후기부터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일본의 계몽가 교육자이다. 에도 막부 쇼꾼 도쿠카와 요시노부의 정치고문이었으며 메이지시대에는 귀족원의 의원이었다. 남작의 자기를 받았고 1897년 훈일등 서보장을 받았다. 독일학협회 학교의 초대교장을 역임하였다. 니시슈스케라고도 불린다. 이와미스와노번이 어전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서시위이다. 가와쿠카이의 모리오가이의 생가가 있다. 니시의 생가에는 그가 공부하였다는 방이 보존되어 있다. 한자 소양을 기르고 위학과 주자학을 익혔다. 1841년에 양로관에서 난학을 배웠고 1848년부터 소라이학에 경도되어 오사카로 유학했다. 페리 내항 당시 애도로 파견된 것을 계기로 정세의 급박성을 몸소 체험하고 네덜란드어를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했다. 이후 번을 떠나 양학연구에 전념했다. 1862년 막부 파견 유학생으로서 쓰다 마미치 에노모토 다케아키 등과 함께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다. 라이덜대학에서 사이먼 비세링에게서 법학과 철학, 경제학, 국제법 등을 배웠다. 오기스트 콩트의 실증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칸트의 연구 평화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때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였고 그의 입회 서명문서는 라이덴 대학에 보존되어 있다. 1865년 귀국하여 개성소의 교수가 되었다.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인 도쿠카와 요시노부의 정치고문으로도 활약했다. 대정봉환 무렵 도쿠카와 요시노부의 정치고문이 되었다. 1868년 막부의 초진병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1870년 메이지 정부의 병부성에서 근대 군사제도의 정비를 맡았고 이후 문부성, 국내성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군인 직류, 위작성에 관여하는 등 군정의 정비와 그 정신의 확립에 기여했다. 1873년에는 모리 아리노리, 후쿠자와 유키치, 가토 히로유키, 나카무라 마사나오, 니시무라 시게키, 쓰다 마미치와 함께 메이로쿠샤를 결성하여 개몽활동에 주력하였고, 이듬해 기관지 메이로쿠 잡지를 발행하였다. 근데 유럽의 학문과 사상을 일본에 소개하는 데 힘쌌다. 후쿠자와 유키치 초대 회장의 뒤를 이어 도쿄 학사회원의 제2대 및 제4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독일학협회 중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1890년에는 귀족원의 의원이 되었다. 1897년 향년 68세로 사망하였다. 묘지는 도쿄도 미나토구 아오야마에 있는 아오야마레에 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 더불어 서양의 필로소피를 음력이 아닌 희철학으로 번역하여 부르기 시작하였고, 예술, 이성, 과학, 기술 등 많은 철학과학 관계의 단어를 니시가 번역하거나 제안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